2024년 각진연 청룡의 해 첫 일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간절곤 하늘에 청룡이 승천합니다. 천 대의 드론이 표현하는 청룡.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용소승치고 있습니다. 용맹하고 강렬한 청룡이 올 한해 우리 모두를 지켜줄 것입니다. 용맹하고 강렬한 청룡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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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룡의 입에서 불꽃을 바랍니다 청룡의 기운을 받아 올해도 행복한 한 해를 기대해봅니다 복주머니에 복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 모두의 복주머니에도 복이 차고 넘치고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청룡의 입에서 불꽃을 바랍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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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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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